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연대해서 한국 보수시민단체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를 조직했습니다. 보수시민단체와 기독교총연합회를 단책하니까 종교단체,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결합된 아주 강력한 또 하나의 시민단체, 종교시민단체가 결성된 것입니다. 자, 이걸 보기총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보기총. 자, 보기총. 자, 여기에서 보기총의 대표회장은 지금 김진홍 목사입니다. 김진홍 목사. 이 보기총은 부산 해운대 그린나리 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보기총은 시민단체들과 보수단체들이 지난 연말에 17개 광역시와 그리고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가 연대를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수차례 만남과 회의 끝에 이날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직전까지 263개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 지금도 그 참여하는 단체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단체를 지금 만든 사람은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독교인 지원 본부장인 이정화 목사가 이 단체의 조직, 결승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밝혔고 이분들도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체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리를 털고 있고 이미 박물관 소장품이어야 했을 공산주의의 이념을 맹신하며 불의와 부정직과 그리고 야만스러운 통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서 북한 대량 학살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 그리고 자유해방이 현실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말살 3대 세습 독재자를 추정하면서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낡은 이념에 사라잡힌 이들이 지금 이 땅에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지난 70년 세월 동안 핏담 흘려 지키고 번영해온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을 반드시 자유정신과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11대 강령을 내쉬었는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태아생명을 종종하는 낙태법 개정안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제안하는 종교탄압, 정치 방역을 반대한다는 상식을 벗어난 방역조치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쨌든 같이 공유에 기반한 한미동맹과 국제협력을 지지하고 중국에 대해서 사대, 매국을 반대한다는 등에 모두 11개 실천 강령도 발표를 했습니다. 김진옥 목사는 미국 방문 후에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영상을 통해서 환영사를 전했는데 김진옥 목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와 결회를 위해서 공통의 기도 제목과 고민을 지닌 동기들이라고 밝혔고 나라가 어려운 이때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이래 힘을 합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호수 사무총장 사유로 진행된 연대출범식에서 취지를 설명한 김철민 목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마음을 와 이 일에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사, 경력사가 이어졌고 기독계를 대표해서 이역주 목사, 한국교회 언론회 대표입니다. 저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엄중한 역사적 부름이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 이렇게 밝혀있고 우리는 사심 없이 대의를 위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연대사를 한 주요셉 목사는 현 정부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에 빠지고 종교와 예배의 자유가 지팔비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남녀와 세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이 같은 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 장료연합회 공동회장인 이상민 목사는 우리가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고 송천 장료교회의 송경배 목사는 지면 죽는데 죽기를 각오하면 이긴다.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행사에는 또다시 김근희 씨의 고모 김해승 목사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근희 씨의 고모가 김해승 목사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데 그루간 무속 신천지 등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김해승 목사가 그동안 윤석열 후보 부부에게 제기된 무속과 신천지 관련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제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서 기도해왔는데 오늘 여러 목사님들과 단체장님들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안의 4대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3명의 목사, 15명의 장로, 15명의 권사를 배출하고 과거 독립군 자금을 지원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김근희 씨의 가정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머니도 교회 권사일 뿐만이 아니라 부유하기 때문에 김 씨가 줄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업소에서 이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꿈이 목사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카인 김근희 씨가 결혼할 때 기도해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윤 전 총장을 귀하게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김근희 씨 집 안에서도 이렇게 고모가 목사라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있는 집안이다. 그리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권사했다고 합니다. 권사. 새로운 사실들이 오늘 많이 알려지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진옥 목사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 교회와 전국적인 기독교 교회와 그리고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보기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했다는 것. 이제 기독교 종교를 스스로 지키고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함께 결합해서 교회 탄압 또 예배 탄압 여기에 국권에 대항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많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법과 상식 떠나서 기본인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에 회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 이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법치를 지키고 보수 가치를 올바르게 전수하고 또 닫아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